오늘은 일반 여성들이 여성시대 일반인 신상유포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똑똑한 일반인이 여시 N번방 조용한 거 봐라 라는 말을 하며 제가 만든 영상의 캡쳐본을 대학 커뮤니티에 올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84만 3,995명의 여성들이 모인 커뮤니티의 일반인 남성 신상을 뿌리고 공유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을 테지만 놀랍게도 한국 여성들은 그래서 유포했냐 했으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미 한 달 반이나 지났잖아 그러면 안 뿌린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공론화가 되지 않았으니 문제 없는 거 아니냐는 식의 댓글을 답니다. 이 여성은 어디에 유포했냐고 말하며 본인도 보겠다는 말을 하죠. 그리고 글쓴이는 신분증이 있어야지 가입 가능한 90만 회원 수의 여성시대에서 볼 수 있다라는 답변을 남겼죠. 우리 한국 여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지 그 정도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면 기사가 날건데 기사한 줄 없는 게 이상하다. 진실이면 언젠가 공론화 될 거다 근데 증거랍시고 들고 오는 게 레카축 유튜브는 좀 아니지 않냐 라는 말을 하면서 저를 향해 레카축 유튜브라는 말을 하죠.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사이버레카축 인간 쓰레기가 맞지만 적어도 저의 메시지에는 진실만을 담으려 노력 중이죠. 한국 여성들은 여성들의 은밀한 신상 공유가 공론화되지 않는다고 국민청원이라도 올려라 제대로 된 증거가 없으니까 막히는 거다. 남성의 이름 회사 학교 사진을 공유하고 조리돌림하고 남성의 성기사이즈 성기사진 그 사람과 잠자리가 어땠는지도 공유하는데 그런 증거가 어딨냐 라는 말을 하면서 증거가 없으니까 공론화가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증거도 없이 n번방이란 엮는 거 역겹다. 아 아무튼 증거가 있다고요 빼액 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여성시대에서는 남성 신상 유포를 하지 않는다는 우리 한국여자들. 제가 비록 m생사이버레카충이 맞지만 우리 한녀들도 보실 수 있게 치니 링크까지 영상 설명란에 걸어드리겠습니다. 못 믿겠는 우리 한녀들은 꼭 여성시대에 가입하셔서 이 링크 소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라죠. 여성시대에서는 조직적으로 남성의 신상을 유포했고 그 역사는 2019년도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xx살고 승무원 준비생이라고 입터는데 호빠인 듯 이라는 식으로 남성의 신상과 사진 공유하는 거 보이죠. 남자는 마스크 벗겨봐야 안다라고 말하며 일반인 남성의 사진을 공유하는 여성들. xx살 xx고 체육선생님 만나본 여시 있어 카톡 아이디는 xx야라고 말하며 신상을 공유하는 한녀들. 이런 행동은 최소 2019년도부터 2024년 현 시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닉냄 xxx이고 인스타 본체 아는 사람 공유해줘라는 여성들. 오늘도 잘 베껴먹었다 1차 2차 다 뜯어먹고 집았다라고 말하는 김치녀들. 자 우리 일반인이라 주장하는 한국 여성분들. 이래도 증거가 더 필요하신가요? 당신네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증오하는 펜코 DC 1배에서 혹시 저렇게 대규모로 남성의 신상을 공유하고 일반인 여자 사진 돌려본 적이 있었나요? 유튜브에서 은이뉴스가 예전 게시글 싹캡처해서 신고한다 공론화시켰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저 여자들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공론화 시도하여 막아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여전히 여성인권 운동가들의 남성 신상공유 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런 이유는 바로 절대다수의 한국 여성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그럴 리 없다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할 리가 없다 단정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증거들을 그냥 쓰레기 사이버레카가 짜집기에서 만들어낸 조작자료라 생각할 뿐이니 공론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2024년 지금 사이버레카 짓을 하기 위해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수십만 개의 댓글을 혼자서 꾸준히 달면서 조작했을까요? 증거가 없으니 한국 여자들은 죄가 없다 말하는 여성들. 부디 영상 설명란에 걸린 링크에 들어가서 직접 실태를 파악해본 다음 평가를 내려주세요. 본명과 대학교 이름 어떤 과인지 명확하게 공유하는 게 신상공유가 아닐까요? 저는 쓰레기 사이버레카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만큼은 쓰레기 같은 자료가 아닌 진실만을 보여드리는 자료이니 메시지만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에타에서 홀로 고독히 싸워나가는 이 익명의 글쓴이를 위해 만들어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영상 믿지 못하시겠다면 제가 공유한 링크가 삭제되기 전에 들어가서 꼭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현 시점에도 진행되는 여성시대 N번방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네가 찾던 증거 여기 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해라.